안녕하세요. 중국이 드디어 러시아의 이중목적 부품뿐만이 아니라 직접적 전용 무기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러시아는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미사일 기술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의 직접적인 결과는 한반도와 서태평양,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 긴장의 급고조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거냐?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도록 하시죠. 중국은 러시아의 전쟁기계 워머신을 직접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전쟁기계라는 표현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미국방부 커트캔바 부장관, 이 양반이 화요일 날, 9월 10일 날 한 발언입니다. 이제까지 중국은 이중목적, 듀얼 퍼포스, 그러니까 민수, 군수, 겸용 그런 부품만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커트캔바는 9월 10일 브루셀 나토 본부에서 중국이 러시아 전쟁기계를 직접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중목적 부품뿐 아니라 전용 부품도 본격 제공하기 시작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기사 제목에 보면 러시아's war machine, 러시아의 전쟁기계. 폴리티코의 제목에 보면 러시아's war machine. 우리 운함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써서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죠. 1941년도 여름에 나와서 그해 12월에 진주만이 터지니까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게 일본을 벗기다. Japan Inside Out. 일본 내막기 이렇게 해서 보통 번역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일본을 전체주의, 궁극주의, 세뇌로 중무장된 7천만 전쟁기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저는 war machine이라는 표현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커트캔베레이에서 두 번째 보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저 용어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war machine에 직접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직접 공급하기 시작했다. 네. 러시아라 불리는 전쟁기계에 들어가는 부품을 직접 공급하기 시작했다. 전용 부품을. 이때까지는 이중목적 부품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 중국은 러시아를 중무장시키기로 이거 마음먹은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커트캔베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에게 이중목적 부품들을 훨씬 넘어선 것들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전쟁기계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 부품들입니다. 중국은 러시아 전쟁기계가 계속 돌아가고 더 강화되고 더 다양화될 수 있도록 러시아를 지원하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러 양국은 최고위층 차원에서 양국의 매우 위험한 협력관계를 비밀리에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게 아니라 이같이인데. 비문이 되고 말았네요.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 등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그런 걸 제공하니까 러시아는 그 반대국부로 중국한테 원자력 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미사일 및 미사일 방어 기술 이런 걸 제공하기 시작했다라고 커트 캠벨이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러시아 전쟁 기계를 직접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발언은 처음입니다. 9월 10일 화요일 날 브루셀 나토 본부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에게 원자력 잠수함, 전투기 기술, 스텔스 기술, 또 미사일 기술, 특히 미사일 요격 기술 등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런 기술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중국한테 제공하기를 굉장히 꺼리던 기술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커트 캠벨의 발언 내용만 제가 폴리티코나 파이낸셜 타임스에 보도된 것을 따가지고 거의 1대1 번역해서 만든 겁니다. 러시아는 예전 같으면 절대로 중국에 제공하지 않았을 무기 기술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을 지원하겠다고 결심한 영역의 군사 기술 중엔 특히 뒷골 당기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원자력 잠수함 기술입니다. 둘째, 스텔스를 포함한 전투기 기술입니다. 셋째, 미사일 및 미사일 요격 기술입니다.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이 같은 기술을 제공받게 되면 관련 영역에 있어 기술적 성숙도가 완성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뿐 아니라 인도, 오스트리아, 일본, 한국의 안보가 위협받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아까 제가 인용한 폴리티코나 파이낸셜 타임스의 따옴표 안에 커트 캠벨이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재구성한 겁니다. 이 동영상은 없더라고요. 그 기자한테 발언한 게.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따옴표 안에 있는 것만 갖고 제가 재구성한 거예요. 한국이 직접적으로 거론이 돼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특히 서태평양, 특히 동북아, 동아시아 이게 직접적 위협을 받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이 하원에서 한미일 상국체제 지원에 대한 결의가 일어났죠. 첫 번째 의미는 손오공 트럼프에 혹시 딴 데 튈까 봐 한미일 상국체제, 동맹체제 당신 흔들지 마라고 머리에 긴고화를 하나 씌운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일본이 지금 기시다 정부가 물러나고 새로운 정보가 구성되고 있으니까 새로 등장할 일본 정부에 대한 주문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중러북 삼국체제가 강화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강화될수록 한미일 상국체제는 그에 맞서서 따따따블로 강화됩니다. 그리고 한미일 상국체제의 강화가 더 무섭습니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아까 하원의 결의에 보면 한국과 일본이 historical difference, 역사 문제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한미일 상국체제가 됐다. 그건 다시 표현하면 미국 표론가들이 노상금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문제에 대한 이견을 극복하고 한미일 상국체제의 기초를 놓은 것은 엄청나게 용감한 정치적 결단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 이견을 극복했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업적이다 이 소리예요. 그건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이건 윤 대통령의 참 커다란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일죽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윤석열을 씹어먹도록 그렇게 증오하겠지만 원래 그렇게 증오를 많이 받는 거죠. 업적을 남기면. 한국은 이미 가장 중요한 군사지정학 파트너죠. 그래서 러시아를 딱 감당을 하는 노란색 칠해져 있는데 노르웨이, 핀란드, 그 다음에 발틱상국,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이 중에 발틱상국은 우리가 에스토니아만 일단 들어가 있지만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다 한국 무기로 도배가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동에서 조금 이따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이라크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이집트,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유나이테드아랍에미리트, 이라크. 그럼 사실 중동 다 끝난 거예요. 아랍권이 다 끝난 거예요. 아랍권이. 이라크까지 들어오면. 이라크는 아랍권인데 시아파죠. 그러니까 언어는 아랍이에요. 그런데 시아가 다수야. 그래서 이라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란 영향력 아래 크게 놓여있던 나라인데 이게 점점 이란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다 한국의 첨단 무기 체계가 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세계 에너지 수급 질서의 사천왕, 주먹 역할을 한국 무기가 해준다. 그 소리니까 이건 아주 엄청난 얘기죠. 그리고 중국을 딱 뒤통수를 겨냥하고 있는 인도. 여기도 우리 무기 파트너죠. 그리고 이제 동남아 쪽이 지금 이게 말하자면 친중하고 친서방을 왔다 갔다 줄타기를 하는 나라인데 이게 태국. 사실은 경제 쪽은 완전히 친중으로 넘어가 있고요. 탁신, 탁신의 딸 이거 다 친중으로 들어온 돈 잔뜩 벌은 집안이고요. 군부 쪽은 친서방으로 남아 있고요. 그건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는 아직 우리 인민국이 안 쓰니까 태국,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이런 데들이 다 우리 무기들을 쓰는 데들이죠. 그리고 베트남이 쓰려고 하는데 이건 베트남도 중국 눈치를 볼 거고 우리는 또 베트남에 대해서 제대로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또 이 눈치를 좀 봐야 되고 그런 서로 좀 이렇게 캥기는 데가 있는 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선들, 지정학적인 플래시포인트들, 불꽃이 튀길 수 있는 데들, 지정학적인 위기가 높아지는 지역들, 지정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지역들. 여기다 이제 한국 무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거기서 일정한 군사지정학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요. 미국한테 이런 나라 없어요. 영국 정도나 있을까? 영국은 같이 명분을 잡아주는 병풍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적 도움에 있어서는 한국이 훨씬 크죠. 훨씬 큽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군사지정학적 파트인데 북한 억제해주고 동북아에서 중국을 억제해주고 지역에서. 그 다음에 인도, 동남아의 반중, 탈중 군사력을 강화시켜주고 유럽, 나토를 강화시켜주고 중동아랍의 중국향 표류를 방지해주고 지금 중동아랍이 러시아 무기 쓰던 거 다 안 써야 됐다고요. 중국 무기 쓸 거냐고 안 써요. 한국 무기 씁니다. 전부 한국 무기로 와요. 거기. 중동아랍의 중국향 표류 방지해주고 미군 해군력 강화해주고 미군 해군력도 이제 강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정말 믿겠죠. 미국의 앞잡이 한국. 저놈들 저거 겁대가리 없이 청부살인같이 하고 놀아다니는 놈들. 이렇게 보겠지. 그러면 이제 또 그걸 본받아가지고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들, 좌빨들, 종중들, 종북들은 또 봐라 윤석열이가 겁대가리 없이 미국 앞잡이 노릇함으로써 한국을 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친일파 윤석열이 때려잡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마음속에서는 그 말이 여기까지 있는데 그걸 어느 이상으로 발언을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을 무서워하니까. 미국 쪽이 자기들에 대해서 약점을 어디까지 잡고 있는지 몰라요. 쟤들이. 나도 몰라. 그런데 무지하게 X파일 많이 들고 있을 거라고는 쟤들이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미국 안에서 미국과 윤석열 정부가 뻐그러지기 전까지는 쟤들이 칼을 못 뽑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탄핵 모를 때 보면 제일 앞장서서 모른 게 민주당이 아니고 박지원은 탄핵 왜 하냐. 거기까지 안 간다 그랬잖아. 제일 앞장서서서 모른 게 김무성, 유승민, 조선일보 여기였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파 내지 보수 쪽이니까 미국을 훨씬 잘 읽어요. 정확하게. 미국 쪽 오바마 정부랑 뻐그러졌다고 보니까 그냥 칼 뽑고 친 거야. 그런데 그게 그 정도까지 뻐그러진 줄 몰랐으니까 박지원이나 민주당 쪽은 야, 그 탄핵 가겠어? 못 가, 못 가. 11월까지 그랬죠. 11월 중순 넘어서까지. 2016년에. 그래서 윤석열 뭐 탄핵, 아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쟤들 못해 겁이 나서. 조선일보도 칼 못 뽑고, 민주당 칼 못 뽑아요. 돌아가시려고. 안 됩니다.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이 게임은 훨씬 더 살벌한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미국 해군역 강화까지 우리가 또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MRO 사업 수조했다 그러는데 MRO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MRO가 문제가 아닙니다. MRO는 시작일 뿐이고요. 보급함, 강습함, 구축함, 무인수상함, 무인수상정. 이걸 왜 함이 있냐면요. 지금 미국이 무인수상 쪽이 세 클라스예요. 하나는 한 우리로 치면 꼬르베띠급이죠. 우리 뭐라 그러나 그걸 저기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구축함이 있고 호위함이 있고 그 아래 있는 거. 순찰함이라 그러나 한 천톤, 이천톤급. 우리 옛날 호위함 작은 거. 그거에다 미사일 잔뜩 꼽아놓은 무인수상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500톤급. 우리로 치면 그 참수리. 아니 유명한가 참수리인가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한 500톤 억지로 부풀려갖고. 원래 한 2, 3백톤짜리를 부풀려놓은 거. 500톤, 400톤, 500톤급. 중간급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보트급이 있어요. 수상정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막 찍어놔야 되니까 미국이 자기 조선소에서 못하지. 자기들이 직접 컨트롤한 조선소에서. 무인 잠수령도 그래요. 많이 찍어내면 직접 자기들이 하는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걸 적게 찍어내면 직접 할 텐데 많이 찍어낸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많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미 해군에서 항공모함하고 원자력 잠수함 빼고는 많이 주고 싶어 할 거예요. 필요하면 많이 줄 거예요. 미 해군역 강화에 우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중동아랍의 중국향 표류 방지를 했는데. 이거 보면서 오늘 따끈따끈한 뉴스죠. 이게 맞다면 이 얘기는 많이 돌았거든요. 26억 달러어치 천궁투를 이라크가 수입할 거다. 얘긴 많이 돌았는데. 6월부터 돌았어요. 내 주에 정식 계약한다고 한국경제TV에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아랍권에 미사일 방어, 미사일 요격을 다.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겁니다. 아랍권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유나테드 아랍에미리트. 제일 사이즈가 큰 두 나라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다 들어가는 거고요. 특히 이라크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라크는 한 2020년경까지만 해도 이란의 그늘 아래에 있었어요. 그게 이란 그늘로부터 튀어나왔다고. 그래서 이라크 시아파가 그래 우리 시아라는 데 있어서는 이란 시아랑 같아. 하지만 우리는 이라크야. 이러고서 이제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천궁이 이란 미사일 방어하려고 두는 거예요. 이라크가 저걸 왜 사냐고. 이라크 시아가 이란 시아를 방어하려고 천궁을 사는 거예요. 저게. 살활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우리는 소련 비행기, 앞으로 우리는 중국 비행기, 중국 전투기, 러시아 전투기 안 써. 앞으로 우리는 서방제, 한국제 전투기만 쓸 거야.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도 한국제 갖고 온다. 이 소리가 돼요. 저거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저건 제가 한번 따로 한 10분, 5분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무인 잠수 정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발하는 것 같이 이렇게 드럼통같이 길쭉한 것, 오르카, 그거는 우리도 그렇게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 아주 극비리해. 만탈웨이, 오르카는 지금 작전 배치 시작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부터 혼자서 여행해서, 그게 무슨 항구인가, 요코스카 항구죠. 요코스카 항구에 입항하기도 하고 그랬죠. 아마 이 근처에도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고함이나. 물속에서 살살 다니니까 어디 있는지 아무튼 모르지. 또 이게 아주, 만탈웨이라고, 만탈웨이가 대왕 가오리예요. 가오리처럼 이렇게 가요. 그런데 얘는 조류발전을 해요, 안에서.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이 필요가 없어,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무한 매복, 무한 자망하는 최첨단이고 얘에 대한 건 아무것도 안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이런 게 있다. 만탈웨이라는 애가 있고,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쓴다까지만 나와 있지. 그다음 아무것도 안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느낌을 주는 거를 만탈웨이 풍선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따왔죠. 이게 독일에서 만든 건데, 개념 증명하려고. 한번 직접 보세요. 헬륨 채워서. 저런 걸로 저게 피라 만들고 뭐 이러면은, 피라뿌리는 그거 만들면은, 북한 상공으로 이러고 가는 거예요. GPS 달고, 겁대가리 없는 놈들이지. 우리가 마음먹고 할래 그러면 진짜 하루아침 국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남아 쪽에 반중, 탈중 군사력을 빌드업하는 건데, 아주 기막힌 사례가 이게 필리핀이죠. 지금 필리핀에 우리가 12, 12, 10 패키지 제안했잖아요. 세 분야로 이루어진 총 종합적 제안입니다. 기존에 12대 보유하고 있는 FA50을, 블락10을 블락2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 그다음에 기존에 12대 보유, 신규로 FA50, 블락20을 공급하는 것. 그다음에 신규로 10대의 KF-21, 블락10, 블락20. 아마 그때에 맞춰가지고 블락10이 급하면 해놓고서 업그레이드를 블락20로 해주는 그런 방식일 거예요. 그래야 대함, 대지 공격이 가능해지니까 지금 남중국에서 중국 함정이라는 손을 봐야 되니까 대함 공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필리핀 공군의 24대의 FA50과 10대의 KF-21 이렇게 공급하는 패키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당신들이 지금 잡아놓은 멀티롤 전투기 프로그램의 아마 그 예산으로 될 겁니다. 이러고 지금 종합 제안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필리핀이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보도로 보면. 그런데 과연 이제 그리펜이나 F-16과 같은 그런 경쟁 기종을 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KF-21이 그러나 꽤 매력을 느끼는데 매력을 느끼는 이유를 저는 한 네 가지 정도의 확장성 때문이라고 보고 이 확장성은 결국에 가서는 거의 사실상의 군사동맹적 성격이다. 파병을 안 할 뿐이지 서로. irrational 우연히 거 frontal 중화 공군의ического Marion사ας 같은 방 rebel의 serv Some carbono OD